16판째 진행중이구요 지금 이제 17판 월프입니다 월프 이겨보자 가보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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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동급을 만났어 동급은 아니죠 내가 불리하지 레벨 9니까 살짝불리 살짝불리한데 한번 아우로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대충 이거 이기면은 아우로라 멘트 월 노래 부르는 애랑 같이 쓰지 노래 부르는 애가 누구지? 마스인가? 마스지 오케 삼성 근데 안좋아 파르라미 삼성 뽑아줘야돼 워통기한 워통기한까지 한번 버텨봅시다 여기서 이기면은 확실히 좋은거 아니야 그지 동레벨 잡아내면은 이건 올리면 안되죠 파르라미 뽑고 알면은 그냥 집어넣어줄까? 너무 아까워 올려서 집어넣기에는 지금 그래도 순삭 잘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사실 빨리빨리 넣어주고 진행하는게 좋은데 가자 그냥 이런거 못참아 빨리빨리 넣어주고 싶어져 약간 손해 워통기한까지 최대한 버티는 쪽으로 오케 삼성 좋아요 이제 버려 팔레트 찍어주고 엑스레벨 엑스레벨 퍼센트 쭉쭉쭉쭉 올려줘야되겠죠? 오케 좋아좋아좋아 육성 그 차일드 일성짜리 빨리빨리야 비너스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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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리 올려주자 이제 바리 올려주자 칠성은 좀 힘들것 같고 육성이어가지고 올리기는 바리 올려주면 괜찮은 듯 160만 서로 스킬 한번도 안쓰고 있구요 이거 파르라미 없애자 오좋아좋아 여기서 한 3천만 3천 퍼센트 이상 가야될거 같은데 3천만 이상 가면은 이길것 같은데 3천 4천 퍼센트 만들어야지 이길것 같은데 이게 바리입니다 현재 1620% 현재 1620% 데미지는 치명타 안터지면 100만씩 나오고 있네요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못보고 있었다 일단은 풀필드 성대방 스킬 쓰구요 6라운드 저 스킬 안써도 됩니다 이거 잘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연구를 해놨기때문에 데미지 아 안되네요 쏘리 연구는 개뿔 안되네 6라운드 까지는 잘 잡던데 자르라밍킹이여서 그런가 6라운드 때 자르라밍킹을 무조건 써야겠네 공격받았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합체 모통기왕 언제 오나요 데미지 14만씩 뜨네요 육성 육성 14만 어 이렇게 합체 어 또 스킬 썼어요 저는 스킬 아끼겠습니다 스킬 진짜 중요합니다 즉사였으면 끝났죠 패배 즉사였으면 패배 4성 어 밀립니다 워통기왕 워통기왕 들어왔구요 249만 2000% 3000% 가기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이렇게 가자 5성 5성짜리 샤마시 아 워통기왕 개쩔구요 이제 스킬 무조건 써야되죠 저도 스킬 쓰겠습니다 하나만 소환할 수 있나 아 예 모아야겠다 이제 소환하면 안되겠다 너무 많이 듣나 스킬 써주고 저도 하나만 더 아 아 오 서로 서로 존망 오 잠깐만 5성 어떡하지 합체 합체 오 6성 잠깐만 아 근데 잠깐만 제가 스킬이 좀 많이 있거든요 상대방도 스킬 쓰는데 아 제가 이겼네요 이럼으로써 아우로라가 사기인게 밝혀졌죠 11레벨 월프 이겼습니다 스팩 똑같구요 15레벨이구요 아우로라 9레벨인데 월프 일단은 11레벨 잡아냈네요